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부자가 안 되고는 이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능력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이 능력을 키워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잘 관리해서 부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인내심과 만족지연이 가장 중요하다고 톰콜린이 얘기합니다 특히 만족지연의 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도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 중 하나가 바로 만족지연의 힘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만족지연을 하지 못하고요 부자들은 만족지연을 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부의 차이가 시작되기도 하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인내심이 더 강하고 노력의 기쁨을 미래에 얻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콜라를 먹고 싶어요 근데 이 콜라를 먹으면 살이 찌잖아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 당장 먹고 싶은 콜라의 욕망을 뭔가 낮추는 거죠 누르는 거죠 하지만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들은 콜라 먹고 싶네 콜라 마셔야지 하고 콜라를 마시는 거죠 이게 바로 만족지연의 사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인내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의 기쁨을 미래에 얻으려는 성향이 있다는 거고요 욕구를 바로 충족시키려 하기보다는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성공의 핵심이 됩니다 투자, 사업, 돈 버는 일 이런 거 말고도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전부 다 이 만족지연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고 만족지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만족지연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만족지연에 대한 재미있는 실험들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소비자 부채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중요한 차이는 부채가 없는 사람은 만족지연에 통달한 반면 부채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부채라는 건 빚이죠 빚이 있는 사람과 빚이 없는 사람의 중요한 차이는 만족지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00만 원을 벌어요 200만 원을 번다고 해서 모두 다 빚이 있는 건 아니고 빚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200만 원을 버는데 남들이 다 메고 다니는 명품백 하나 사고 싶어 이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빚을 사게 되겠죠 이런 빚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때 만족지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만족을 지연시키는 거죠 내가 지금 명품백을 메고 싶지만 지금의 경제적 수준이나 여러 가지 현편을 봤을 때는 아직 명품백을 메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나중에 매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소득을 벌더라도 누군가는 빚이 있고 누군가는 빚이 없잖아요 바로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적인 능력이 바로 만족지연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족지연을 키우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먼저 돈 관련 목표를 목록으로 만들어서 매일 볼 수 있는 장소에 두는 겁니다 돈과 관련된 목표를 쭉 써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50만 원 조축한다 혹은 1년에 천만 원 모은다 이런 식으로 돈 관련 목표를 쭉 써가지고 매일 볼 수 있는 장소에 놓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언가 사고 싶다는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싶은 것인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에다가 한 가지 다른 전략을 덧붙여 설명드리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0대, 70대, 50대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 나이대라면 어떻게 돈을 관리하시겠어요? 이 가방을 사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고 만족을 지원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톰콜링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당신 나이로 돌아간다면 돈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속일 일이 없겠죠? 아니면 나쁜 조언을 할 일은 없겠죠? 순수하게 물어보면 당연히 순수하게 답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언을 듣고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만족지원과 관련된 연구, 실험 사례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1972년에 어린이의 만족지원 능력을 시험하는 실험을 합니다 무슨 실험이었냐? 마시멜로우 이야기하시죠? 그 마시멜로우 실험입니다 아이들에게 당장 한 개를 먹거나 마시멜로우 당장 한 개를 먹거나 아니면 15분을 기다리면 내가 하나를 더 줄게 그래서 15분 후에 두 개를 먹을 수 있는 선택지를 줍니다 아이들마다 선택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연구자들이 이 아이를 단순하게 그 실험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30년 동안 추적 관찰합니다 30년 동안 쭉 따라간 거죠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결과 두 번째 마시멜로우를 얻기 위해 기다린 아이들이 더 크게 성공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갑니다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에 대한 행동이 나오는데요 실험에 참가한 어린이는 만족을 지연시키고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법들을 사용합니다 뭐 지돌아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마시멜로우를 볼 수 없도록 눈을 가린다거나 아니면은 마시멜로우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책상을 발로 차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이런 만족 지원을 하기 위한 내가 지금 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으려는 노력들을 계속 하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막 쓴 아이들이 결국에는 15분을 버티고 마시멜로우를 두 개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실험이 면백한 것은 30%의 어린이는 운 좋게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 자제력, 만족 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어떻게 만족 지원 능력을 키울 수 있느냐 어떻게 만족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제력, 능력들을 키울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로체스터 대학교 연구팀은 마시멜로우 실험을 반복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그룹 아이들에게는 신뢰를 잃는 경험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스티커를 하나 주고 나중에 그것보다 큰 것을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안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첫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이렇게 주기로 해놓고 안줘버리니까 즉각적인 만족을 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 지원을 더 키우는 게 아니라 만족을 즉각적으로 선택하는 충족시키는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족 지원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이 신뢰,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 로체스터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만족 지원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신뢰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기다리고 만족을 지연시키면 더 큰 보상이 올 거라는 그 신뢰를 소중히 하고 그 신뢰를 지켜나갔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의 만족 지원 능력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가볍게 하고 쉽게 얻어버리고 지키지 않으니까 뭐야 이거 약속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네 나 이거 하나라도 뺏기지 않으려면 빨리 이거 지금 만족시켜야겠다 충족시켜야겠다 욕구를 이렇게 생각하고 만족 지연 능력을 자꾸 이제 오히려 줄여들게 된다는 거죠 원래 인간이란 존재는 즉각적 만족을 쫓게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부자와 성공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작은 보상을 미루는 능력이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만족 지연 능력 이런 능력을 타고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키워서 후천적으로 길러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뭔가 쉽게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정신을 단련시키고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뭔가 이것을 해서 바로 뭔가 결과를 얻으려는 이런 마음 이런 기대감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을 버리고 정신을 단련시키고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길러나가야 한다 거의 모든 영역의 성공은 더 어려운 것을 해내기 위해 그보다 쉬운 일을 참는 것이 중요하다 이 참는 것을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싶다면 내가 지금 당장 만족을 지연시키는 방법들과 기술들과 이 능력들을 키워나가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걸 당장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가져야 직성이 풀리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어야 직성이 풀리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야지 직성이 풀린다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성공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점점 실패한 삶을 살아가시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성공이란 것은 더 어려운 것을 해내기 위해서 그보다 쉬운 것을 참는 일이다 참는 것이다 라고 톰 콜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 이란 책을 가지고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 탁월한 능력은 뭐였죠? 바로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저와 같이 지금 직가적인 만족을 키우시기 보다는 아니 직가적인 만족을 충족시키기 보다는 내가 지금 단점 눈앞에 작은 이익에 뭔가 그 욕심을 내는 것보다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큰 이익 큰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만족 지연 능력을 키우시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